갑자기 크리스천 어명수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번째 결혼 성공 축복 종교도 이름도 다 바꿨다 결혼이란 누구나 이혼을 하려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지는 않는다 속사포 개그의 달인 어명수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주시고 많이 웃어주고를 쉴 새 없이 말하는 것도 주요 레포토리다 어명수의 자기소개 속사포 개그 자기소개를 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어명수입니다 대신 이나라의 개그계의 사수삼경 제걸공명 바엔사 공자 맹자 장자 묵자 권자 스피노자, 베이컨, 칸트, 데카르트, 니체, 쇼페나워, 알렉산드리아, 마드리드, 메카, 듀이, 상시몽, 플라톤, 소크라테스, 인간, 컴퓨터, 어명수입니다 라고 1분만에 소개한다 개그맨 어명수의 결혼이야기 어명수의 두 번에 걸친 결혼 실패 드디어 세 번째 결혼 도전 이번엔 꼭 성공한다 어명수 세 번째 결혼으로 끝내고 네 번까지는 아내로고 진짜 성공을 위해 이름도 바꿨다 어명수에서 어명수로 어명수는 제 이름을 개명한 게 아내 덕분이다 개명에 대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지 않냐라고 하더라 라며 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아내의 뜻에 따라 종교조차도 바꿨다 원래 그는 불교신자였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6년 월드컵 당시 부처님을 모신 지 10년 됐다는 어명수 씨는 부처님의 길을 빌려 승리를 영원했다며 가족과 함께 북을 들고 응원했다고 기쁨을 전했다 나무 위키에는 2021년 5월 17일에도 어명수의 종교가 불교로 나와 있었으나 5월 18일자로 종교가 갑자기 불교해서 기독교로 바뀌었다 어명수 씨가 오랜 기간 믿어왔던 불교로 버리고 갑자기 크리천이 된 것일까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감화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여인 때문이 아닐까 아내가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 나는 아내를 따르기로 했다 어명수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이름으로 아름다운 여인과 어명수의 사랑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노익장 러브헌터 어명수 19년 6월 지인의 소귀로 1002년을 맺으며 어명수의 오랜 팬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예비 신부 아들이 목사 이제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결혼할 여인의 아들이 목사 그녀의 집안은 대개 미국 교포의 가정이 그렇듯이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이었고 어머님 결혼식에 주례를 선 아드님을 목사로 키울 정도로 독실한 크리천이었던 것이다 어명수는 미국에서 결혼식 사귀는 분이 기독교 신자시다 마침 아드님이 목사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배필감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롭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어명수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명수는 새로운 가발 모델로 종교뿐 아니라 외모도 멋있게 바뀌었다 새롭게 태어난 개그맨 어명수의 파란 만장 인생 이야기 5월 17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어명수의 이야기가 그리셨다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새 신랑이 떴다 세 번째 결혼 어명수 10살 연하 재미교포 사업과 결혼식 엄용수에서 엄용수로 개명한 개그맨 어명수가 세 번째 결혼을 알렸다 어명수는 이날 아내에 대해 아내가 당당하게 전화해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됐다 우울증이 오고 그랬는데 엄선생님의 코미디를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힐링이 돼 제 얘기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용기네 전화 드렸다 라고 말하기에 어명수의 갈등 잘하는 건가 너무 먼데 가는 게 맞나 문화도 다르고 그런 제가 용기를 내어 LA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만났다며 아내와의 사랑을 시작한 특별한 사연을 공개했다 어명수는 신혼집을 공개하며 아내를 위해 새 단장 중이다 어려운 말로 하면 리모델링이라고 농담을 했다 거실 가운데 엄청난 양의 신문이 놓여있었고 이게 하루의 루틴이다 가장 중요한 걸 스크랩해서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방 한가득 엄청난 양의 책도 놓여있었고 어명수는 다들 다 읽었냐고 하는데 실제 다 읽었다 그리고 돈을 책 사이에 넣어두고는 돈이 필요할 때 꺼낸다 하고 말해 웃음을 남겼다 어명수는 스케줄을 보여주며 이 한 줄에 100만원이라고 하며 엄청나게 돈을 모았다 그런데 재산 분할하고 두 번의 위자로로 돈을 나눴다고 말하고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당황했다 또 어명수는 LA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진을 공개하며 결혼식을 하고 아내의 신발을 챙겨왔다 아내가 발목을 꽉 잡아야 어디를 안 간다고 하더라 또 아내의 옷도 챙겨왔다 혼자지만 아내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단의 떠도는 위장 결혼생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했다 어명수는 사별한 남편이 퇴계 이왕의 자손이었다 양반 가문에서는 수절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재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외람될까봐 자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내세우거나 노출을 하지 않았다며 아내의 사랑에 대해 말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김보아, 평연숙, 김연영이 신혼집을 습격한 모습이 담겼다 세 사람은 어명수에게 아내에게 통화 좀 해보라고 부추겼고 어명수는 통화 마지막 I love you라고 말하며 전화를 마쳤다 어명수는 전화 마무리는 항상 사랑해라고 해야 끊는다며 달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명수는 또 동료들에게 아내와의 첫 만남에 대해 처음 봤을 때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두 번 만났을 때 모든 여성의 로망은 프로포즈를 받는 거다 오늘 프로포즈를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 며 서로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어명수는 LA가 13시간이 걸린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꼭 가야 하나? 공항에서 돌아갈 생각도 있었다 일본쯤 가면 정말 돌아오고 싶었다 걱정반 설렘반으로 LA를 갔다며 코로나 때문에 한 번 가면 14일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도 갔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어명수 하나만 보고 오는 내조의 여왕 결혼식 후 두 달 반 만에 아내를 만나러 공항에 가는 어명수는 잠을 못 잤다며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혼식 후 두 달 반 만에 만남 어명수의 아내는 그를 보자마자 소방님 옆으로 왔다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만났다며 반가워했고 어명수는 아내의 짐을 끌어주며 달달한 모습을 보였다 또 아내는 미국 시민권 따는 것보다 한국 들어오는 게 더 어렵다고 농담을 했다 끝으로 어명수는 평생의 반려자로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현명하고 어질고 착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명수 그는 누구인가 가족 아내 이경옥 아들 두 명 딸 어명수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 두 명과 딸이 있다 아들 한 명은 친자식 나머지 두 명 아들 딸은 입양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던 집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너무 어려워 제가 서울로 데려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결혼까지 시켰다라고 입양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력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데뷔 1979년 동양방송 개그 콘테스트 현직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연 협회 회장 방송 코미디 노동조합 지부장 출생 1953년 8월 8일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크리스찬 튜브도 속삽고 개그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어명수님과 이경옥님 새로운 가정 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minimize 예를za 예수 그리스도 한 번 av